저 방덕포구 근처에 있는 배알도라는 작은 섬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배알도를 이어주는 다리 보이시죠? 이렇게 다리가 생겨서 너무너무 그림도 더 예뻐지고 또 산책삼아 가기에 딱 좋은 거리인 것 같아요. 거리가 꽤 멀어요. 그래도 걷는 거리가. 그래서 제가 늦은 저녁 무렵에 제가 나왔어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저길로 뛰어갈 거에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걸어보세요. 너무 예쁘죠? 하늘의 구름도 예쁘고 바닷빛도 예쁘고 바로 앞에 이렇게 양식장이 있어요. 물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죠. 정말 그림 같죠? 제가 사는 곳이 이런 곳이랍니다. 저희 집에서 한 30분? 30분 정도 걸려요. 정말 아름다워요. 망덕포구 바로 앞에 이렇게 작은 어선들이 있어요. 이제 다리 위에 가서 찍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참 바닷가에 뒤쪽으로 이렇게 횟집들이 즐비하답니다. 무슨 횟집인지 아시죠? 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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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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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о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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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